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천척 국악그룹9이라고 하는 팀이고요. 교감과 감정적 결정 해소의 순간을 완전수 10이라 칭했을 때, 그 순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우리에게는 마지막 하나, 우리의 음악을 들어줄인 당신만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팀장을 구, 즉 9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을 듣고 목이 이끌어내는 특별의 감정으로서, 살면서 가지는 부정적 감정을 무리치기를 바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악에 꽂힌 신하의 염법을 모던한 사운드로 제해석하였고, 부리막으로 영웅 서사적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민속신앙과 불교, 고교의 악을 물리치는 영웅, 나타의 이름을 꼭 제너뜨로 삼았습니다. 국악 콘서트 판을 통해서 저희 팀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팀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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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